1인자로 손꼽히는 마술사가 있었다. 사람을 통 속에 놓고 전기톱으로 자르는 마술이 줄을 이뤘는데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리얼한 비명과 함께 기절하는 연기를 펼쳤다. 절단 마술의 백미는 참가자들의 연기였다. 매번 연기하는 사람을 바꿨지만 연기자들은 하나같이 리얼한 연기를 펼쳤다. 간혹 사람들이 실제가 아닐까 의심까지 했지만 곧 멀쩡하게 살아있는 연기자를 보고는 그런 의심들을 거두었다. 사람들은 최고의 연기를 펼친 연기자와 마술사에게 큰 환호를 보냈다. 마술 공연이 이뤄지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한 도시. 어느 날 구인공고가 붙었다. 그 광고에는 이렇게 적혀있었다. 쌍둥이 배우를 모집합니다. pant gebgment тем who's standing in hand 저의 목적일체의 연기자들을iscover 보컬 연기자뉴스 contain architecture 노쇼이 배우의 연기를 펼친